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이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들의 자매 고습이니라